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당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최성지 김민선 선생님이 2022년에 발표한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를 중심으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와 다문화 청년들의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별량 분산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주배경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평균차를 살펴본 결과, 부모 자녀 관계에서 국내 출생 청년들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적 주변화가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최성지, 김민선 2022,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2권 1호 페이지 83에서 107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